오레아 성 오레아 성으로 악마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오? 피슈치에게 알려야겠군 콜라 피슈치 피슈치 여긴 또 어쩐 일이냐? 뭐? 지금 이 늙은이더러 전쟁통에 일을 하라는 거야? 이 늙은이더러 전쟁이 됐다. 이 늙은이더러 전쟁이 됐다. 이 늙은이더러 전쟁이 됐다. 인간들의 전쟁에 개입할 생각은 없었지만, 상대가 우리를 공격했던 악마라면 이야기가 다르죠. 이 늙은이더러 전쟁이 됐다. 이 늙은이더러 전쟁이 됐다. 이 늙은이더러 전쟁이 됐다. 이 늙은이더러 전쟁은 일을 하며 잘한다. 그냥 세워야 할 수 있을까? 영재를 소호하기 위해 다들 그렇게 고마울 따름이군. 오백 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불꽃이? 내가 만들었어. 나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수십 수백 개의 질 좋은 무기를 찍어내는 거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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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살았군. 자네도 합류하지? 자, 출발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슨 일이냐? 전방에 악마가 나타났습니다. 더는 보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. 저, 저게 뭐야? 진정해. 다들 진정해라. 전열에서 이탈해선. 지, 저게 뭐야? 이, 저게 뭐야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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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들이 몰려오고 있다. 대포를 사용해 성벽을 방어하라. 악마들 거대한 악마가 나타났다. 우측 대포로 이동해 성벽을 방어하라. 악마가 나타났다. 악마가 나타났다. 악마가 나타났다. 악마가 나타났다. 악마가 나타났다. army membe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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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말씀 퀄개가 사라졌다. 암한 사제를 구출하라! 이동하라! 이동하라! 이리와! 오이 다 왔네! 이제! 이.. 이.. 이보게! 핏 패스트! 인간 행세나 하는 역겨운 태란. 슬슬 치루해지는군. 오라! 이제야 싸울 마음이 들었나! 후! 후후! 잡았다! 피어어른다. 광기가... 붉게! 재밌구나! 재밌어! 미쳐 할 정도라! 미기야! 새로운 배우가 날씨셨고 그리하여 이랑은 그리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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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수됨 그리하여 인수됨 더 이상 좀 더 날 뛰어보라구! 좀 더 날 뛰어보라구! 분위기 좀 뛰어볼까? 좀 더 날 뛰어보라구! 으아악! 손같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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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А! 아 아 와 유엔 하하하하하 부끄러워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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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거부터 갈아치워야 악마는 사라진 것 같고 괜찮은가? 음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여기 부상자가 있다 세이튼, 이 약에 빠진... 가마인, 게이트를 열어라. 베트라니아로 돌아가야겠다.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. 말이 참 많으시군요. 가마인! 가마인! 놀이는 끝났다. 자이가라 광고. 하하... 광기 군단장이 겨우 이 정도인가? 광고.